음악 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공차장님과 계속해서 함께 대포차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는 권고 사항이 되고요. 대신에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는 유지를 당분간 한다라는 속보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 마스크를 벗네요. 근데 이제 권고 오면은 이제 의무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제가 핫플레이스를 안 가서 그런가? 다들 끼고 있는? 네 다들 끼고 있잖아요. 밖에서도? 맞아요. 저도 많이 끼고 다니긴 해요. 실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조금은 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일할 때도 그렇고 전화 받을 때도 그렇고 막 숨이 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풀고 화장실 갈 때도 이제 좀 풀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대면회의 할 때나 이럴 때는 다 끼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문화가 된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면 저는 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안 걸렸어. 저는 아직 안 걸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모멘텀이 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사실 살짝 안고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시작은 분위기 나쁘지 않다. 저희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짝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어제 이제 대포차 종목들 몇 개 이제 최근에 한 것들 중에 자랑을 좀 했어요. 우리 가영 아나운서한테 제가 막 물어봤던 종목이 있잖아요. 그저께. 아 사료? 네. OSP.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영 아나운서한테. 우리 고양이 사료를 잘 알면은 OSP를 제가 사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라고. 저희는 매수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OSP 같은 거 사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오늘도 OSP가 보시면은 어제도 급등을 했죠? 예. 그리고 오늘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왜 안 샀을까요? 저는. 아 후회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자꾸 까먹지 말고 반려동물 생각하면서 와. 네. 하여튼. 어제 진짜 많이 올랐네요. 10% 어제 많이 올랐죠. 예. 홈페이지가 고양이 홈페이지였던 인상적인 OSP.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랑부터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들고 나온 종목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좋은 종목을, 괜찮은 종목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한 종목들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정말 없으면은 그냥 들고 나오지만은 뭔가 이 회사가 괜찮다는 의견들이 있다. 나쁘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을 들고 나오는 건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기업들은 포스코케미칼 실적 되게 안 좋습니다. 목표가도 하향이에요. 현대건설. 저 어제 실적 보고 쇼크 먹었어요. 박살나서 실적이. 네. 그래서 좋은 내용은 아니죠. HMM 역시 TP 하향입니다. 그리고 힐라홀딩스도 제가 별로 좋은 소리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스테오닉하고 두산 테스나,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들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 나쁜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3대 이제 주요 리포트가 전부 다 약간 우울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일단은 첫 번째 포스코케미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양극제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양극제 관련주들이 4분기에 실적 저점, 1분기에, 물론 이제 4분기에 실적 저점 맞습니다. 여러분들. 1분기부터 수익성 회복 혹은 뭐 안되더라도 수익성 회복이 크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 효과.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의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QA 상승이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지금 저희 회사의 김정환 애노리스트가 리포트를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회사 내용이 지금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포스코케미칼 실적 4분기 되게 안 좋고요. 양극제 가격도 2분기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 김정환 수께서 하셨어요. 2분기까지. 1에서 2분기. 확실히 이제 2분기까지는 빠진다는 건 모르겠고, 1에서 2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 거냐. 209억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758억이에요. 이거는 QQ의 실적으로 마이너스 74%입니다. 그러니까 전분기에는 한 천억 가까이 만들어냈던 실적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고, 왜 빠지냐. 양극제 매출액이 30%나 빠졌고요. 영업이익은 66%. 양극제 쪽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전망을 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원래 이것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내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스코홀딩스에 들어가는 걸로 큰 회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냉천범남. 아까 제가 왜 신남노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관련 내와물의 평가 손실도 발생이 됐어요. 거기에 과산화수소 합작법이 있는데 이거 초기 가동 비용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실적이 박살이 나요. 거기에 더해서 1분기 말, 2분기 초에 양극제 가격 하락이 또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리튬이 지난 2개월 동안 약 15% 하락을 했고요. 니켈과 전구체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기에 사놨던 거 이때 쓰니까 좋은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 사놨던 원재료가 더 밑에서 사용이 되니까 부정적인 레깅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익률의 하향, 그리고 원가율 상향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케미칼은 다행히 2분기부터 수익성이 높은 얼티엄셀 제약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방어를 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제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 배터리 관련주 사야지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좀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표가는 12% 하향을 했는데요. 분기의견 4분기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 이게 뭐 대명제고요. 다음은 양극제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이 회사의 강점들이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티엄셀 제약 물량 증가, 북미 신규 고객사 확보, 양극제 뿐만이 아니라 음극제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한 동사, 그리고 타사 대비 우월한 밸류체인, 즉 이제 수직 계열하죠. 원소재 소식 능력,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포스코케미칼은 고밸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리포트를 보면서 지금 양극제주를 사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현지 관련 유들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가격은 리튬이나 전구체 이런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잘 덤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케미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적 보고 쇼크받으셨다는 현대건설인데 주가는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얘기도 채팅창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4분기 실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던 이유 오늘 현대건설 보고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은 모든 증권사가 다 커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다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거의 다 유지를 했어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목표 주가 유지에? 그러면 이제 뭔가 기대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승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고요. 이거예요. 이거. 회사가 가이던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어땠냐를 좀 살펴보니까요. 영업이익이 814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건설은 잘 벌 때 2천억에서 한 2천2백억 정도. 최근에 이제 주택건설 경기가 좀 어려워서 한 1,600억 정도에서 1,700억 정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1,500억 정도로 많이 따라왔다. 그런데 이 현대건설이 4분기 영업이익 814억을 냈습니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49.9%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한 1,600억 정도 원래 목표였는데 컨센서스였는데 814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 맞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요. 안 좋아도. 그리고 다들 예측을 못한 거 맞잖아요. 건설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안 좋다라고 써야 되는데 왜 실적이 안 좋았는지 봤더니 UAE 쪽인가요? 미르파의 대선상각이 한 500억 정도 있었고요. UAE가 아닌가 보네요. 500억 정도 있었고 이거 말고 두바이 쪽에 관람차 200억짜리가 또 뭐 있었다고 해요. 이 700억을 빼면은 그래도 거의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외화 환산평가선 때문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회계상의 이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 회사를 좋게 보느냐라는 점인데 가이던스를 얼마를 예상을 했냐면 22년도 사실은 18%나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을. 그런데 23년도 매출액을 25조 5천억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20%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치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20%를 더 높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카드를 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5천원 만원 하다가 5만원을 팍 질러요. 그러면 아 쟤 뭐 떴나? 뻥카 아니야? 그렇죠 생각하죠. 뻥인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받아치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얘가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니까 이게 이제 표가 좀 작은데요. 키워서 한번 볼게요. 제 얼굴 좀 빼주시고.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가이던스 달성률입니다. 그래서 22년, 21년, 20년 달성률을 봤더니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97%, 97%가량 108%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규 수주 쪽은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은 이 신규 수주가 일부 매출로 반영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택도 없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할 수 있을 만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얘기는 결국 원가가 안정화되든지 해외 쪽의 여러 가지 일회성적인 비용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은 현대건설은 이거를 달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었던 현대건설이고 다시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7,531억으로 상당 부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려웠었던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전체 분양 물량 자체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현대건설의 주가를 지지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은 거의 많이 지켰다. 그렇죠.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주요 리포트로는 HMM 들고 오셨는데 해운 운임 쪽은 지금 계속 TPR형 나오는 종목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두 번씩 들고 나오지만은 굉장히 어닝 전망이 충격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딱 느껴지죠. HMM 흥국중권의 리포트를 들고 나왔는데 제목이 정상화된 운임입니다. 우리가 QOQ로 운임이 50%가 넘게 빠져요. 거의 60%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급락한 운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정상화된 운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지난 분기가 비정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의 실적은 비정상적인 실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매몰돼서 눈높이를 가지고 HMM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목표주가는 하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떨 거냐. 그런데 되게 좋게 보셨어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원 YOY 38.2% 감소한 수치인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제가 봤더니 1.37조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7조원 예측이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게 보셨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분기 평균 SCFI가 58.1%가 빠졌고 제가 어제 이제 펜오션인가요? 말씀을 드리면서 펜오션은 선봉량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연간 선대 증가율이 매년 7%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사실은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미주향 물동량이 4.7% 유럽향 물동량은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한다. 반면 발틱 즉 벌크성 같은 경우는 공급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늘고 수요는 중국 때문에 는다. 그럼 해운업 쪽 내에서 어디가 타픽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투자 의견과 실적 추정치의 하향 때문에 목표 주가를 2만 6천원으로 하향을 합니다. 그런데 왜 HMM을 그나마 좀 괜찮게 보시느냐라고 한다면 해운얼라이언스 가입을 해서 이런 데 가입하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율화 이런 것들이 좀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해운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HMM 그리고 일본의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원오엔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하팡로이드 이 기업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독일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민 이건 이제 중국 회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형 선박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익 체력 자체가 좀 높아졌다. 다만 이러한 업황 감소 때문에 부담 요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HMM 이렇게 잘 벌었어요. 에버그린, 양민 그리고 머스크, 하팡로이드 이런 글로벌 유세 기업들 보다 더 잘 벌었었던 에비타 마진 영업이익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호황을 보였었던 HMM의 정상화가 진행된다라는 측면이고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딱 마음에 와닿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실적 흐름을 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컨센서스에도 좀 나타날 텐데요. 제 얼굴을 좀 빼주시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HMM의 예상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아, 작년 10조 올해 2.8조 근데 요새 나오는 리포트들 보면은 아, 2.8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1조 원대 리포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YOY 영업이 마이너스 80% 아, 네. 그런 기업을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HMM은 제가 그때 한참 막 역대급 실적이다 즈음에 주식을 사본 적이 있어서 그때도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좋아질 때 샀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항상 실적이 최대의 이익을 찍으면은 그게 산업의 성장 초기에 구조적인 성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더 가지만은 해운이라든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좋았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야, 여기는 미래를 담보하는 빛나는 산업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맨날 항상 언제 픽아웃이냐 이런 얘기만 많이들 하셔서 어쨌든 해운, 은임 관련해서 HMM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테오닉부터 4종목 들고 오셨는데 필라우딩스도 좋은 얘기는 못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오늘 신고가를 찍고 약간 내려온 상황이네요. 얘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신고가 하면은 되게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필라우딩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한 40%도 안 올라왔는데 신고가를 찍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죠. 펀더멘탈을 보고 기술적 흐름을 봐야 되지만은 사실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거래 터지면서 여기 뚫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회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당장 지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너무 좋아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임플란트가 혹시 무슨,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임플란트가 아, 그게 약자였나요? 약자라기보다는 이게 안으로 넣는 인이라는 것과 뭔가 이제 건립, 식립, 심는 플랜트.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임플란트 하면은 치과 치료 이런 쪽에 이제 다 알려져 있는 거지만은 사실 이제 뼈라든지 뭐 살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뭔가를 식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들고 나온 기업은 오스테오닉이라는 임플란트 기업인데 아쉽게도 이제 치과 치료용 임플란트가 아니라 정형외과용 임플란트를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두 개의 구강악 안면 그래서 뭐 입이 아니라 이런 데다 막 이렇게 막 심는 이런 것들도 하고 관절 보전이라고 해서 무릎이라든지 경추, 어깨 이런 데다가 어, 인대와 관절 연조직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기대 요인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제 큰 시장으로 나간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1년도에 미국 FD 인허가를 받았고 유럽 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작년도 4분기에 유럽향 샘플 매출 드디어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11일 날 이제 1월 11일 날 30만 달러 규모의 첫 의미 있는 유럽 수출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어, 들어갔으니까 아, 이 회사의 임플란트를 그래도 해외에서 쓰는구나 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결국은 작년도 영업이익 20억 어, 플러스 245%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많이 못 벌던 회사였어요.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률까지 고려했을 때 한 40억 이상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작은 기업이니까 제가 뭐 투자 의견 자체를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힐라홀딩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야, 그럼 힐라홀딩스가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다 박살이 나 있어요. 힐라홀딩스는. 힐라 내수 안 좋죠. 그나마 돈 벌던 아큐신에 이제 흑자 전환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적자를 찍었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중국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게 중국도 한 미드 싱글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힐라가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3개 년 동안 투자를 해서 브랜드 리뉴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공할 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이.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한 1년 힘들었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근데 브랜드 리뉴얼도 하고 한 3년 잘 해볼게요. 이러면은 어, 그래? 얘네는 그래도 한 6, 70%는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힐라라는 브랜드의 브랜드력을 고려해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좋은 게 생겨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빠질 게 없어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왜 그러면은 회복할 것이냐.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 1분기는 국내 2분기는 미국 재고를 거의 다 소진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물량이 나가니까 적어도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니네 브랜드 리뉴얼에서 신제품 내고 할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중국이에요. 왜냐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로 이 회사가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 게 필라라는 브랜드는 그래도 중국 쪽에서 안타스포츠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중국에서 몇몇 개의 체육 대회들이 열립니다. 근데 필라 하면은 운동복 거기에 뭐 테니스포츠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주가로 올라오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비해서 필라 울링스가 많이 올랐냐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산 테스나는 단순합니다. 전방 반도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은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아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쌓여 아웃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나라는 회사 예전에 이제 두산에 두산그룹의 피인스 되기 전에 테스나라는 회사도 상당히 견고하고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두산 테스나 이름을 달고 역시 이제 견고한 실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와이즈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저께 큐브엔터 어제 SM 네. 오늘은 와이즈엔터 네. 이러고 보니까 약간 이제 JYP를 좀 차별하는 것 같아서 아, JYP도 했어요. 네, JYP도 했고 하이브는 뭐 워낙 옛날부터 했고요. 네. 와이즈엔터테인먼트를 너무 안 들고 나와서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도 블랙핑크 효과가 꽤 커서 돈은 잘 벌고 올해 이제 월드투어도 남아있습니다.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재계약할 것이다. 블랙핑크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서 YG는 블랙핑크 빠져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즉, 바짓가락에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재계약하면은 이익률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분배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이승기 씨도 사실 네 적자가수야.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적자가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니네 이렇게 5년 동안 연습생 시절부터 먹여 재우고 해서 그걸 다 비용으로 까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주다가 한 8년 지나면은 아, 7년 지나면은 재계약할 때 야, 다 갚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다 갚았잖아요. 어? 이만큼 안 줘? 그럼 나 나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뀔 거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베이비 몬스터예요. 이쪽이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겠고 그나마 이제 또 YG의 수장이신 우리 또 양현석 CEO가 그래도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YG 엔터가 가는 거는 다른 엔터주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 한 2도밖에 안 되는 곳에서 강에 가서 이제 걷고 있다는 느낌 살얼음판을 걷는 왜냐하면은 성공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몬스터의 안착과 그리고 블랙핑크 이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고요. 베이비 몬스터가 24시간 가장 많이 본 동영상 4위에 올랐다는 아 4위? 1위도 아니고 그럼 1, 2, 3위는 누굴까요? 네 이런 기사도 또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수요일에 그러면 저희는 뵙는 거죠? 맞아요. 수요일날 알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푹 쉬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연휴 앞두고 있어서 약간 설레는 마음과 함께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될까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 분위기 이어가서 저희 기분 좋게 명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후 3시에도 마감 전략 함께 하니까요. 저희 생방송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